아 역동과 감독 하나은의 K리그 투 이천 이십사 오늘 부천과 김포가 만났습니다 야 루페터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루페터 골대를 맞았습니다 골크로스파 상단 아 이번에는 아주 기가 막힌 슈팅이 나왔었는데요 앞쪽 끊어졌고 아직 처리하진 안됐어요 해당 넘어갑니다 코너킹입니다 아 아 이번엔 완전 헌을 찔렀는데 공정현 골키퍼가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네 아 서른대 끌어올려서 자 바사니 쪽입니다 바사니 아 이게 굴절되면서 바깥쪽으로 벗어났어요 올라갑니다 슈트 뭐야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전적인 골키퍼가 움켜쥐었습니다 위선수 빠른데요 자 루키퍼 골키퍼 골키퍼 아 또 유영 고 유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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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걸 다리 사이로 침착하게 차 넣었습니다 네 유영 선수가 올 시즌 첫 볼을 이 경기에서 기록합니다 자 올라갑니다 해당 와 골키퍼 성공 막아냈습니다 왼탈로 때립니다 와 와 들어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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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김선호 선수의 세기골로 2대0으로 달아납니다 2대0 본팀 부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오늘 김포와 부천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탐색전을 펼치면서 서로 아 상대팀이 잘하는 것을 우선 못하게 만들어놓고 굉장히 숨막히는 경기를 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 중요한 경기에서 부천이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không 그렇죠 승리 주ク 경기 승리 2대0 승리